안녕하세요. 나로나워의 대표 임병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약값 비교 서비스 양나와를 운영하고 있고요. 양나와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약국별 약값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로 탈모인들이나 비만, 여드름이나 이런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저렴하게 약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탈모를 오랫동안 알았었는데요. 선생님이었던 당시 탈모약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특별히 가격을 비교해보다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탈모나 미용 목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템 양나와의 경우에는 빠르게 약국과 약값을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탈모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탈모약인 프로페시아를 검색을 하면 지역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저렴한 순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요. 또한 저희는 지도를 만들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내 근방 약국 중에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 빠르게 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약값 비교뿐만 아니라 약토 커뮤니티라 해서 나랑 똑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들끼리 고민을 공유하고 이 질환 때문에 앓고 있던 고민들을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장 또한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차 경기도 방역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는 미용 중심의 만성질환 약값을 비교를 하고 있지만 다른 만성질환 약값 또한 계속 수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시면 저희 서비스에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